내일 이분들이 어떠한 전략으로 승부수를 띄울지 신창한 멘토부터 내일짱 디테일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언론에 최고의 퇴한은 남양유업이죠. 남양유업 대리점 하시는 분들 힘내시고요. 어쩌든지 이번에 집어 뜯으십시오. 뜯어있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. 저는 여러분 아다시피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수 관점입니다. 매수 관점이고 저는 여러분 1900개질때 1980간대 캔디 밀리지만 지속적으로 매수 관점이다.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 너무 겁나게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. 저는 무조건 1등 주식입니다. 1등 주식에 포인트를 맞춰라 이렇게 보시고. 글쎄요. 코스닥은 지금 조금 부담스러운데 저는 낙폭과대 1등 주식. 지수가 상승을 신고가 갱신할 때 제가 캤죠. 플러스 마이너스 4일에 모든 우량주들은 실적이 나쁘나 좋으나 다 신고가를 갱신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. 그래서 낙폭과대 우량주 쪽으로 저점 매수 유효한 자리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 내일도 눌린 매수 잡자 우리 신청하면 또 대장주들 잡자라고 했고요. 나무르 멘토 내일장 어떻게 볼까요? 네 지금 마침 뉴욕시에서 열리고 있는 집회 중에서 EWA에서 한국 남한 우리나라 인덱스를 보니까요. 견조한 흐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. 그게 많이 밀릴 자리도 없습니다. 그래서 충분히 지금도 가능하다. 접근 신규 매수가 가능한데요. 아마 이제 코스비의 상승은 아까도 말씀해드렸지만 1층 부분 박스권 내에서 계속해서 유지될 가능성이 많으니까요. 충분히 천천히 좀 느긋이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코스닥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. 단 하나 이제 조금 이제부터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요. 기관이 한 4일 정도 연속 순매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기관의 매도세가 어느 정도 강화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계속해서 내수 소비재 질주는 좀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. 그래요. 내일 만약에 단계 트레이더 보면 내수 소비재 나무르 멘토랑 같이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겠고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